활력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완화 위주의 회기라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교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체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심리상담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병을 꿀발라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강민철 마인드큐 심리체면 상담센터 소장님과 함께 사연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연이 너무 밀려가지고요. 제가 지금 녹음을 할 게 너무 많이 쌓였는데 지금 제 이메일이 꽉 찼습니다. 지금 사연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어떻다 이런 것도 우리 화방이나 팟캐스트나 이런데 아니면 더 궁금한 것들 이런 막히는 부분도 올려주시면 또 우리가 그 리뷰를 받아서 해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도 또 다른 사연이거든요. 그 사연에 대해서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러운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도 부럽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부럽고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쁘고 놀기까지 잘해서 회사나 모임에서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들도 부럽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제가 그 사람들을 좋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 재미있었는데 돌아서면 제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열등감 때문일까요? 부러움은 지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에서 열등감 없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하죠. 보면 꽤 많았어요. 이것도. 이게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를 너무 자꾸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그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사랑 안 하냐. 자기가 자신을 사랑 안 하면 사랑받는 안 받는 자신은 뭐고 사랑 안 하는 자아는 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저는 이 열등감이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제가 이걸 겪은 사람이라서 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서 반대의 입장을 만나니까 신기하네요. 저는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왜냐하면 가장 나를 사랑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야지 주변 사람이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기운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기적으로 살자. 심리적으로 이기적이 되자. 이게 제 생각인데. 그런데 보통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렇죠.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남을 자꾸 자기가 비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에 에너지가 자꾸 나오면 자꾸 몸이 염증도 잘생기고 매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마음과 몸이 별개가 아닌데 계속 안 좋은 기운이 발산이 되니까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하면 몸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누수 치료 이런 거. 장누수 치료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치료가 지금까지 한 수천명 수만명 중에서 잘 안 되신 분들 중에 진짜 특급이 자기 말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쟤는 저거에서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거에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체 세상을 다 마음에 안 들다고 생각하시니까 본인이 몸이 안 낫더라고요. 감정에.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해피지영 씨는 본인 그 열등감을 느꼈다고 하는 게 있었고 한번 그 얘기를 좀. 네. 얘기를 해볼게요. 공유할 게 많아요. 리얼 스토리를. 리얼 스토리를. 제가 이제 힐링 많이 해서 지금은 되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만. 제가 외국에 많이 자주 나갔는데 외국에 가면 인터넷 마케터 친구들과 이렇게 마스터 마인드 이런 모임을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헤어지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다른 그 리더들과 만나서 어디 재밌는 데도 가고 이런 사진들을 보잖아요. 보면 되게 막 이렇게 저 사람 되게 위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되게 아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내 비교하는 내 자신을 나도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너무 괴로우니까 보면서 나는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람 같고 되게 열등감 컴플렉스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점점점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럴까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열등감 있는 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무의식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95%의 무의식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제가 뭐 트라우마 이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일하기 바쁘니까 저를 어렸을 때 할머니 집으로 보냈는데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기차한지 버스 안에서 가는데 되게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고 갑자기 눈물이 날아가네. 그 얘기 그때도 했는데 막 눈물 되게 많이 흘렸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사랑... 버스 타고 친척집 가는데? 할머니 댁으로 멀리 보내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이동이 아닌 거죠. 네. 진주에서 댁으로 이사가는 뭔가 혼자 떠나는 뭔가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엄마가 딸이 많고 애기로 낳았겠죠. 제 동생이 낳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뭔가 키우고 아기 갓난아기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저를 잠시 보냈나 봐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의 기억이 할머니랑 오래 산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달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 집에 살았던 건. 근데 제 기억 속에는 한 몇 년을 같이 사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의 트라우마라든지 어렸을 때의 그런 것들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는 하나 뭐라고 하지? 사랑을 받을 그럴 게 못 되는 사람? 그런 거였죠.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아이들은 아이때는 사랑을 듬뿍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긴들이었어요. 사랑을 듬뿍 못 받아서 제 동생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걸 패턴을 봤어요. 제가 제 막내를 엄마가 늦게 낳았는데 그 막내는 아무리 같이 잘 살았으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이때니까 동생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동생 되게 행복하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자존감도 되게 높고 행복하고 엄마 아빠 되게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 나머지 세 명은 부모님과 별로 안 친한 느낌과 그런 트라우마 있고 열등감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이게 무식과 잠재식이 다 남아있고 학교 갔을 때도 기억이 나는 게 제 친구는 되게 이쁘게 옷을 단장을 하고 학교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고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선생님이 약간 비교화해서 편애하는 것도 느끼는 거죠. 그때 그걸 감정.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와 그 다음에 어떤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학생이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떤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비교가 쟤는 잘 사는데 우린 못 산다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집이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지하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했는데 애들이 너는 집이 땅굴이냐? 땅속에 사냐? 그런데 그때 그때 쪽팔린 마음이 들었어요. 애들을 집에 다시 못 데려오겠는데? 어린 마음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했는데 갔더니 집이 운동장이에요. 안에 정원이 엄청 넓고 거기서 야구도 할 수 있고 엄청 넓더라고. 여기 잘 사네 집이. 땅굴이라고 하는 집이 그래요? 아니 저희 집이 땅굴이었고 땅굴이라고 불렀다는 집이. 땅굴이라고 말했던 애 집이 그렇게. 아니 아니 다른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서로 그런 걸 비교하는 거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너희 집 차는 뭐야? 너 어디 살아? 옷이 어떤 거 입었어? 이런 게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들은 더 하고 무슨 가방 냈냐? 무슨 차 몰고 다니냐? 다음부터 우리 애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이번에 2등 했어. 종교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 와서 그러죠. 아우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왜 스트레스 받았어? 애가 애가 맨날 이번엔 시험을 다 못 마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시험을 뭐 맨날 다 마졌을지 아니 뭐 뭐 이번에는 하나 틀렸어요. 정말 맨날 다 마졌는데 그래서 아우 그러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하나에 어 하나에 참 그거는 정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열등감과 그 다음에 자존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사실 오늘 얼추 얘기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연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방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특히 이제 실제 리얼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네. 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비교와 평가가 기본 배수로 깔려요. 그리고 그 평가도 항상 자신을 낮추는 평가 절하하는 게 이제 기본 전제로 깔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맥락 정서적인 맥락이 있는데 이제 아까 리얼 스토리 말씀해 주시면서 알고 계신 거죠. 이미 어릴 때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 지내면서 그 떨어지는 그때 정말 좀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 어린 마음에는 버려지는 느낌이 이제 들었던 거고 그때 일단 이미 마음속에서는 난 지금 버려지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버림받을 만한 애니까. 왜 그럴까? 그건 모르겠지만 암튼 나는 지금 버려지고 있어. 내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나 보지.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 역시 이제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고 표면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거지만 그게 계기지만 실제는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그게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이라 버려지고 있어. 그래서 버려짐이 부각이 되기도 하고 혹은 버려짐에 대한 의미부여가 부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 힐링이 된 이유가 제가 EFT랑 NLP를 같이 쓰는 처음에 자식을 버렸다고 버렸으면 진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버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친척집 갔다가 아는 믿을 만한 친척집 갔다가 같이 데리러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린 마음에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게 딱 그게 각인된 건데 이걸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녁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열등감에 살고 있었죠. 어른들 때까지 그 생각을 몇 년 하신 거예요? 최근에 한 한 3년 전에 이걸 힐링했는데 3년이면 아니 그러니까 친척집 한 거 십수년을 그렇게 정확히 연수 해보셔요. 몇 년이 몇 년 한 그때가 4살이었다. 그러면 거의 20년 넘게 지금 28살이시죠? 한 30몇 년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대로 열등감으로 그런데 힐링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알고 나면 그런 게 많은 것 같다. 이게 알고 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그 마음 속에는 평생이 살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지금 친척집에 가라고 버스 태워서 보내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다들 그거는 믿을 만한 친척한테 잠시 이동한 거예요. 안전한 대로 지금 대피시키는 거니까 절대 버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20년이 한 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오늘 무슨 이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힐링을 했냐면 그 NLT 코치가 있었어요. NLP NLP NLP와 EFT를 같이 합친 그런 것도 있어요.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세션을 한 거예요. 제가 세션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감정 EFT처럼 꺼내면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런 시각을 보여준 거죠. 이제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항상 싸우고 돈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맨날 싸우고 그래서 경제적인 일 때문에 싸웠는데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대요. 그때 그런데 농담을 우리가 이렇게 추석 때나 설날 때 이제 얘기를 들을 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하도 어려워서 너희들을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 농담으로 들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때 세션을 하면서 슬픈 그런 버림받은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걸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 딱 떠오른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보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고아원에 보냈다. 이걸 딱 그걸 이해한 그때서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원장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때는 그때까지 30년 동안 어머니한테 안 물어보셨어요? 혼자서 계속 그렇게 그냥 느끼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무식에 사는 거죠. 어릴 때 무식에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어릴 때 무식으로 계속 살 수 있어요. 물어볼 생각조차 안 날 수 있어요. 그냥 그게 그냥 삶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인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만약에 이제 실제 이런 사연 혹은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 자기 여전히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해 볼 거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혹시 그럼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린 마음에 내가 좀 잘못 오해를 해서 그랬나 보다. 아니래. 그게 그냥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해. 근데 난 왜 여전히 열등감에 쩔어 있지? 이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생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힐링이 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알려주면 그건 그냥 정보에 불과해요. 역량을 주지 못해요. 역량을 받거나 자기가 깨달아서 껍질이 깨져야 되는데 옆에서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그냥 뭐 물은 화학적으로 H2O로 돼있대요. 그런가 보지 뭐 내가 봐서 아나? 그냥 네이버 치면 떠다니는 수많은 정보처럼 타인의 얘기는 그냥 정보에 불과하다. 아무런 영향을 안 줄 수 있어요. 바꾸게 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 뭐지 성냥수술을 하는 여자분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이쁘고 사람들 옆에서 정말 이쁜데 왜 하냐고 그리고 날진나다고 해도 자기는 그렇게 안 느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는 그게 아무리 누가 옆에서 정말 참사가 봐도 열의 아홉 명 다 너 이쁘다고 얘기해도 자기는 그거를 못 느끼면 그게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걸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 아내가 제 눈에는 슬림하다 못해 말랐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살 좀 쪄도 돼 그러면 정색을 해요. 여자한테 할 짓 그럼 할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못할 짓을 하셨군요. 그랬더니 아주 귀중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네. 말라 보이지 여자들 눈에는 자기 몸에서 마르지 않은 부위가 눈에 보여 아무도 안 보이는 나만 보이는 그런 부위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렇겠구나. 설령 본인의 눈에만 보이는 그 살점이 나와 보이는 부위가 다른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여전히 말라 보일 찌언정 본인이 그렇지 않아 보이면 그냥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성형의 케이스도 그렇고 다이어트의 케이스도 그렇고 열등감의 케이스도 그래요. 열등감에 쩔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이쪽 심지어 미국으로 미국으로 치면 아이비리그 심지어 하바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아. 그리고 뺨쳐 외모가 그리고 부모들도 인성도 괜찮고 주변 사람들도 괜찮아요. 도대체 네가 뭐가 꿀려가지고 열등감에 쩔어 사니? 네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막 죽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뒷동수 맞기 쉽죠. 이 자식이 지금 아주 그냥 복에 겨워서 네가 정말 아쉬운 걸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구나.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굴 같은 데서 살고 정말 누가 봐도 없이 살고 하는 사람들이 죽상을 하고 난 열등감에 쩔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는 뭐라 차마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하버드 출신의 쟁쟁한 가문에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모자랄 게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나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진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 저라 할 말 하네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내면은 사실 똑같거나 하버드 쪽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열등감에 쩔어 지낼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 자살 사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엄청 마음의 고통이 심했구나.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도 안 오고 맞아요. 스포트라이트도 안 오잖아요. 우리 다 안 오잖아요. 스포트라이트도 누가 해. 오지 않아. 이른들도 모르는데. 저는 음반을 18장 냈는데 아무도 몰라. 길 가다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우픈데요. 그리고 뭐 각각 공연하지만 하든 아무도 몰라. 전혀 전혀 지구에 지장을 안 줬어요. 근데 두 번째 음반인간은 제목이 체인지도 월드였지. 근데 전혀 안 바뀌더라고. 마이클 잭슨의 음반 같은. 전혀 안 바뀌어. 그거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런 거고 전혀 아무도 보지도 않죠. 우리는 뭐 근데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고들도 많이 벌어지는 거 보면 마음 안에 뭔가 허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비록 아무도 안 보지만 마음은 꽉 차있다. 다들 꽉 차 계시죠? 마음은 꽉 차있고 되게 행복한데 근데 근데 저는 아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땅굴이라고 해서 그런 애들이 있었을 때 뭔가 그때 난생 처음 이 아단과 이브의 감정처럼 뭔가 아 열등하다는 좀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친구들을 초대할 게 좀 창피하다.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를 갖다가 안 사랑한다든지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나이를 사랑하는 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안 사랑하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줬나요? 부모님의 사랑? 네. 부모님이 사랑이라는 사랑을 많이 주셨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사랑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걸 저한테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 부모님 네 어머니 네 아버님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근데 뭐 그리고 친척집에도 가본 적도 있었죠. 가본 적도 있고 근데 뭐 저를 버린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쳤어도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장님처럼 나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봤는데 나도 땅굴해서 지내봤는데 나도 없이 살아봤는데 그건 그거고 난 나고 뭐 땅굴에서 산다고 내가 뭐 땅굴에 돌이야? 아니야 난 그냥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발생했다면 그러면 굳이 자기 폄하 쪽으로 흘러가지가 않죠. 그게 제 생각에 궁금한 게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어땠을까 주위에서 사랑을 많이 주고 자존감 많이 주고 이렇게 키웠던 케이스와 그러지 않은 케이스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까 예를 든 하버드 쪽에 친구가 열등감에 쩔어 산다고 했을 때 실제로 베버린 힐즈 쪽에 심리상담 사례들 외국 사례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수십억대 수백억대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자재들이거든요. 그 상담 사례에서 열등감 수치심 이런 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근데 그들의 마음속 살아온 환경 부모님 이렇게 보면 심지어 타의 추정을 부러워할 만큼 아이들을 너무 잘 보살피면서 사랑하는 멘트 소위 요즘 유행하는 감정코칭 비폭력 대화 거의 그분들은 배우진 않았어도 그냥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했는데 자식은 공교롭게도 어찌어찌 열등감에 쩔어있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아무도 납득을 못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부모님이 너를 학대를 했니? 욕을 했니? 소홀히 대했니? 보살피질 않았니? 도대체 네가 그럴 이유가 없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럴 이유가 없는데 왜 난 자꾸만 나 자신이 못나 보이지? 납득이 안 가요. 그건 자기 마음의 병인가요? 그럼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모른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열등감 문제는 가벼워 보이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섣불리 다루면 정말 곤란해요. 나 아쉬울 게 없잖아. 그리고 너 어렸을 때 그거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그게 보살핌 차원에서 간 거야.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삐 되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치유적인 작용을 못 누릴게요. 진지하게 그러게 어렸을 때 그 어린 마음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충분히 들었겠다. 스스로도 자신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그래 비록 뭐 객관적으로는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뭐 모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속에서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지금 자꾸만 비교하고 자기를 폄하하게 되고 그래 충분히 그럴만해 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열등감에 쩔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맥락을 한꺼풀 한꺼풀 조심스럽게 벗겨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상력법 영어로는 가이디드 이미저리라고 불러요 거의 상람이 심리치료 전반에 걸쳐서 웬만한 치료기법의 근간을 차지하는 게 가이디드 이미저리 방법이거든요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았던 좋지 않았던 자신이 지금은 어쨌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 열등감을 만약에 털어버렸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우쭈려 하면서 누구 정말 잘나 보이는 부러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우 뿌듯했어 아마 쟤는 내가 부럽다고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상상해보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되겠죠 잘 왜냐하면 열등감에 쩔어 사는 사람이 갑자기 느닷도 없이 밑둑도 없이 오히려 우쭈란 상태로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그러면 억지로 짜내듯이 상상은 하는데 희한하네요 상상인데 마음이 불편하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상상은 돼요 나쁘지 않네요 이럴 수 있어요 마냥 좋은가요 그러면 왜요 그냥 상상이니까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사실은 마음속의 열등감은 여전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면서 지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 것 같나요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가면 쓰고 살라고요 가시게 쩔어서 열등감에 쩔어 사는 것도 죽겠구만 거기다가 가면까지 쓰고 그렇게 해서 어우 저 그렇게 못살아요 이럴 거라고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가면 쓰고 산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상상은 잘 돼요 우쭐하면서 지내는 거 솔직히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져요 내 표정이 막 억지로 웃는 표정 그냥 가면 쓰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진짜 진심으로 막 어 나 잘났어 이런 마음으로 웃는 표정 안 그려져요 그러면은 그 안 그려질 때 뭐가 제일 걸리나요 자기 능력 외모 자금력 뭐가 걸리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면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애가 뭘까요 그러면 계속 모르겠다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치료 현장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모르겠는 애를 이름을 붙여요 마음을 누르는 애 보통은 물질로 환원시켜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가슴을 묵직하게 누르는 특히 심지어 가식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더 거부감 저항감이 느껴지는 그거를 마음속의 돌덩어리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사람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뭐 우리 시구라면은 뭐 갑돌이 뭐 갑식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름이 너무 열등한데요 네 진짜 실존 인물의 이름처럼 제임스 뭐 이런 거 붙여줘요 그렇죠 스티븐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현철이 현식이 이렇게 진짜 친구 이름처럼 진짜 실감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도저히 알 수 없는 불분명한 하지만 느낌으로 존재하는 그 실체에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실체가 나를 자꾸 누르는 네 지금은 아직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마음속의 어떤 현상 그런 거에 이름을 스티븐이라 부른다 그렇죠 분명히 심리현상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의 형태로 안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감정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게 패배감 낭패감 뭐 좌절감 이런 뭐라고 이름을 이미 이름이 붙여져 있는 어떤 감정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물음표잖아요 그렇다고 물음표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일반 이왕이면은 일반 명사보다는 사람의 이름 존재감을 대놓고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자 오늘은 그 현식이 그 친구 아직 있나요 그러면 어우 몸무게가 는 것 같아요 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죠 오늘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곰 몇 마리세요 그러면 아 오늘은요 아 곰 9마리 어 그런 거죠 곰 3마리 그러니까 이게 맨날 어깨랑 목이 무거운 분이 아 곰 3마리 아 오늘 곰 5마리 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붙여서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현식의 100kg 네 그렇죠 현식의 100kg 오늘은 깃털무게 네 그리고 이 가이디드 이미저리를 더 이제 확장시켜서 이제 그 실체가 불분명한 하지만 심리현상으로 존재하는 그 현식이랑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당연히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러면은 아 오늘은 내가 너한테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는 무슨 할 말이 나올 것 같든지 완전히 영화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에 나온 거 있잖아 농구공이랑 얘기하는 거 그렇죠 무슨 영화지? 캐스토웨인가? 네 거기서처럼 농구공 농구공 없어지니까 막 서럽게 울고 윌슨인가? 윌슨 윌슨이랑 그렇게 딱 그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현식아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자꾸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난 널 떠날 수 없어 왜 네가 떠나면 어떻게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물론 매끄럽게 막 얘기가 툭툭툭 꼬리를 물지는 않겠지만 계속 상상을 해서 한번 지어내 보는 거죠 이 심리치료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저기 무인도 있는 윌슨 캐스토웨이 토맹크스화 시키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딱 그 포인트가 발생해요 아 포인트가 발생한다 네 반짝거리는 포인트 그거를 아하 순간이라고도 해요 아하 모멘트 네 말 그대로 영어로 아하 모멘트라고 하는데 현식이가 현식이가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현식이한테 뭔가 질문을 너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지들이 이렇게 팍팍팍 떠오르면서 어 오늘 좀 뭔가 알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방금 전까지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현식이가 되어서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현식이 입장이 되어서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울컥 하면서 눈물이 먼저 나오기도 해요 지금 현식이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랬더니 뭐 어렸을 때 어떤 상실감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뭐 그 사람과 헤어지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왜 생각나는지 몰라요 하면서 그때 사연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열등감을 느꼈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거의 시작점이 됐던 그 일이 그제서야 문득 아하 모멘트로 생각이 나기도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낚시질에서 그제서야 건져올리는 거예요 거의 한 3주 동안 낚시질을 하기로 해서 해서 딱 갔는데 2주 내내 안 잡히다가 갑자기 2주 3일째 낚시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딱 건져올랐더니 택도 아닌 스토리가 이렇게 딱 건져서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일으키는 그 무언가를 이름을 붙이고 그걸 계속 이제 오늘따라 이게 심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어느 날 월척이 잡힐 수가 있다 그렇죠 월척이 잡힐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 혼자서는 알려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 방법이겠네요 보통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으면 막 괜히 뭐 돈도 없는데 막 좋은 차를 뽑는다든지 매일 차를 뽑는다든지 열등분들은 이제 막 어디 뭐 성형색을 한다든지 뭐 백을 가짜인데 진짜같이 보이는 하여튼 얼굴을 뭐 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뭔가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잖아요 보통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내 공부 머리가 아주 훌륭하진 않구나 하지만 나는 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나는데 어떻게 나를 내가 이걸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할 수가 있겠어 근데 옆에 있는 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한 시간이 끙끙 돼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어?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네 하면서 그냥 5분도 안 돼서 딱 풀고 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저것은 아 아 저거는 이제 쟤와 내가 다르구나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는 앞으로 열심히 살면 쟤보단 못하겠다 나의 방법을 찾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네 아주 훌륭한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저를 갖다가 뭐 열등하게 느낀 적은 없어요 제가 그냥 잘하는 거를 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주 선명한 어린이네요 어린이 그럼 제 인생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수학 물리를 못했거든요 수학 물리를 수학 물리를 못해서 근데 이제 의대를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좀 세뇌당했지 아버님이 의사시니까 의대를 가라고 이제 막 꼬시는 셨죠 많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게 수학 물리는 아무래도 자꾸 문제 아주 잘하는 엑셀런트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인정했어요 난 엑셀런트 하지 않다 이쪽으로 머리가 발달이 덜 됐다 다른 거를 더 잘하자 그래서 나머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 가니까 그래도 수학이 없는 줄 알 때 있더라고 또 예뻤대 아 그래서 또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시험 안 봐서 너무 행복한 삶을 떠나거든요 근데 일단 못해도 저는 저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뭐 미워한다는 게 좀 어떻게 분리가 되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수학 산수로 가르쳐줬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막 가르쳐줬는데 저도 잘 수학 산수로 이런 거 못해요 저도 그랬는데 막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준 사람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나 되게 아니 가르쳐준 사람도 스트레스고 열등감 배우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그럼 왜 해 그거를 그러니까 열등감 있게 그게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걸 괜히 그때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엄마가 하는 반응에 대해서 내가 막 되게 내가 바본가 보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장님은 하나 못하는 거 딴 데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까지도 그렇게 또 받아들여서 나를 네거티브하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근데 공부 잘한다고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뭐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한 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복 뭐 총량의 법칙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뒷자리에서 저랑 놀던 애들이 더 사회 낳아서 잘 되는 애들도 더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죠 사회에서 잘 되는 거랑 또 그런 거랑 좀 차이가 있구나 맞아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열등감은 해결됐고 해결됐고 외모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외모도 저도 열등감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게 몸의 열등감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열등감 있다는 거 자체가 네 표정이랑 이런 데 자신감이 다 드러나니까 에너지로 다 파장으로 다 느껴져요 저 사람은 진짜 못생기고 자꾸 왜소한데 엄청 당당하고 한 사람 보면 저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카리스마 있고 뭔가 끌림이 있죠 이끌림의 이런 느낌이 사람이 있죠 말씀하신 에너지가 달라 보이잖아요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취준생들도 있을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수 있다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열등감은 항상 비교하고 경쟁 모드로 지내잖아요 취준생들도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누구는 결국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돼요 열등감에 쪄는데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사건이니까 개념상 그 생각들은 아니야 이 생각 틀렸어 그러기보다 차라리 스스로 그래 네 말이 맞아 해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맞긴 뭐 개뿔이 맞아 그러면 걔한테도 그냥 내 말이 맞아 해주는 거예요 집요하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장들에게 서로 상반된 주장들에게 너도 맞고 너도 맞는다 나 외모 병신 같아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아 해주고 맞긴 뭐가 맞아 내가 그래도 잘난 거 있잖아 그럼 네 말이 맞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네 말이 맞아 해주면서 계속 뒤로 빠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진짜 나만 남아요 내 마음속에 수많은 자아들의 관점에서 네 말이 맞아 해주는 단계에서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순수하게 나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걸 초월하는 이제 뭐 심리학의 조문용으로는 메타인지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 정도로 의식이 딱 이동이 되면은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잘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음을 어쩌려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 아까 그 에너지 외모나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에너지는 막 매력 발산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네 네 그걸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포즈로 파워 포즈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기지개 켜는 자세 거만한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쫙 팔다리를 쭉 뻗고 거만한 자세 뒤로 자세를 쭉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물론 다른 사람 있는 앞에서 하면은 진짜 거만해 보이고 저거 뭐니? 이럴 수 있으니까 아까 그 심리적 배변처럼 파워 포즈 역시 혼자만의 공간에서 물론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 혼자 심지어 치려다 보면 혼자서 다 하겠네 뭐 글쓰고 포즈로 자고 뭐 막 막 글쓴 대고 난리 난리 났지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일수록 특히 막 이렇게 열등감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쿠리고 이렇게 쭈그러져서 그런 자세로 있게 되거든요 공부도 그런 자세로 취하게 되고 그럴 때 그냥 기지개 한 번 잠깐 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세를 한 번 쭉 있어 보는 거예요 거만한 자세도 그리고 거만한 자세를 이렇게 쭉 책상에 다리 좀 왜 이렇게 거만하지? 한 최소 2분 이상 목이 막 확 들어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딱 거만한 자세를 한 2분 이상 취해주면 실제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거만해 거만하다 특히 이제 시험치기 전이나 시험치고 난 다음에도 실제 결과는 거지 같아도 시험 결과는 결과고 원장님 말씀대로 나는 나고 그래서 좀 거만한 자세를 취해주면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좀 리프레시가 되면서 파워포즈 거만해져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취업 면접 하기 전에 그런 파워포즈라든지 이런 거를 맞아요 하고 갔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 에너지가 달리 거만한 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미 거만하신 분들은 공선한 자세 균형을 잡아주시고 지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현식이 스티븐 윌슨 윌슨 하여튼 누구를 나를 마음을 열등감으로 익힌 무언가를 애매모호하지만 이름을 붙여서 걔를 가다 자꾸 불러서 오늘은 쎄다 오늘은 어떻다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월척을 잡는 날이 있다 맞아요 두 번째는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의 소리가 그 자아를 부정하지 말고 다 공감하고 인정해준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진정한 나만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타인지로 가면 객관적인 시야가 뻥 뚫려가지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세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아주 거만한 포즈를 취한다 파워포즈를 한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로 뇌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열등한 사람이 조금 진짜로 좀 열등감이 해소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정리 잘했나요 아주 깔끔하게 훌륭하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저도 저한테 도움됐던 것도 공유해도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열등감을 어떻게 벗어난 거라 4번 4번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좋은 사람들을 주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외국에 자주 나갔잖아요 컨퍼런스 때문에 자주 나가면 이 사람들이 다들 파지티브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저보고 You are awesome 맨날 저한테 정말 멋지다고 맨날 그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항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에 제가 그 인터넷 마케팅 컨퍼런스 처음에 갔을 때 되게 열등감 있고 소심한 사람으로 처음에 제가 그렇게 비춰줬어요 원래도 그랬고 근데 점점 그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점점 이제 그렇게 파지티브한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인드는 정말 아직 뭐든지 다 이렇게 이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건 secret 이런 것도 알고 하니까 그렇게 점점 알지만 또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 subconscious 그 뭐지 그 무의식은 항상 있지만 계속 주위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과 우리가 인간의 그 아주 큰 파워를 막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토니라빈스라든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오디오 테이프도 듣고 그러면 저를 항상 프로그램을 오디오로도 듣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점점 점점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아 나 되게 멋진 사람이구나 나 되게 좋구나 이렇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런 그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을 갖다가 되게 괜찮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생각이 쿨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또 고민하는 사람 옆에 자기도 막 얼굴이 그늘이 지는 것처럼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겨라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 얘기 이런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어떤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학생이었는데 아니 젊은 학생이었는데 얘가 분명 예쁘고 날씬한데 본인이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거식증도 걸리고 몸이 안 좋아서 막 알러지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그때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책에서 그걸 봤어요 집에서 자기 발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안 나온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거를 그 그분이 이제 뭐 가서 그냥 집에 다른 걸로 간 것처럼 해서 가서 뭐 발이 참 예쁘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직접 이렇게 대고 얘기하면 사람이 잘 못 받아들이는데 진짜 이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도 아닌데 근데 발을 괜찮게 보네 그래서 그 사람 그 여자아이가 이제 집을 나가겠다는 제가 그걸 알아서 우리가 작전을 어떻게 했었냐면 데스크 직원 상담 직원 주사나 준 직원 진료실에서 볼 때마다 이제 얼굴이 아니 엄청 아니 굉장히 얼굴이 밝고 그 다음에 되게 날씬하다고 어쩜 그렇게 날씬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다 짰어 짜가지고 약간 좀 그게 트루먼쇼 비슷하게 했던 적이 났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치료가 잘 돼서 지금은 이제 잘 데뷔해가지고 방송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아 저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 얘기를 드릴게요 또 저도 외모 컴플렉스 되게 심했는데 제가 미국에 대학교 졸업하시면서 미국에 1년간 인턴십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이거 같아요 이렇게 나신하고 이뻐도 자기가 나신하고 이뻐해서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미디어와 모든 주위 사람들이 항상 외모를 비교하고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이쁘고 나신해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약간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 경우는 완전 반대였는데 저도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 외로우니까 솜상탕 먹고 과자 먹고 그래서 통통한 아이였어요 통통한 아이면 약간 사람들 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등감이 있었죠 근데 미국으로 갔는데 제가 미국에 맥도날드의 인턴십을 갔었거든요 패스푸드 매니지먼트를 근데 미국에 맥도날드 일하면 다 통통한 거 알죠? 미국에 가면 너무 다 비만이잖아요? 갑자기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내가 나 뺏하다고 그러니까 절대 뺏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만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뚱뚱한 사람들 다 미국으로 보냈는데 미국에 맥도날드로 가서 알바시키면 되겠네 세뇌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슈퍼사이즈즘 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맥도날드도 먹고 살찌고 이런 어떤 거 검사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제가 삶이 그거였어요 맨날 맥도날드 먹고 살찌고 이랬는데도 머리는 생각은 되게 안 뚱뚱하고 절대 1년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살이 더 많이 쪘는데도 더 건강한 정신이 된 거예요 그게 자존감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상대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뚱뚱해도 이렇게 비키니 입고 다니고 자기 몸에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개인 그 뭐지 인디비주얼리티를 뭐라고 하죠? 개인적이 다른 거 그런 거 다 존중해 주는 나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다 영어 잘해서 열등감도 바향성을 인정해 주는 거 바향성 인정 그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게 한국의 사회에 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청시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그런 TV를 보고 미디아 때문에 내가 손에 당해서 이렇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그 마음이 혹시 바뀔지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다섯 번째 첫 번째는 현식이를 부르다 보면 월축을 잡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자아를 인정해 주다 보면 메타인지가 생긴다 세 번째는 거만한 에너지는 파워 퍼즐을 한다 네 번째는 행복한 사람들 옆에 가 있어라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뚱뚱한 분들은 미국 맥도날드가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걸 듣고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네 저희들도 굉장히 저도 모르는 걸 많이 알아서 참 즐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